Q. 미에이로 할바는 무엇인가요? 우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에이로의 모델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Q. 미에이로 할바는 무엇인가요? 미에이로 할바는요 우선 식이섬유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고요 우선 몸매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음료입니다 꾸준하게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Q. 미에이로 할바는 무엇인가요? 우선 몸매관리는요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끼 정도는 꼭 챙기도록 하고요 또는 꾸준한 가벼운 스트레칭과 줄넘기 가벼운 줄넘기 정도고요 그리고 미에이로 할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라서 여기 보면 당근이 몇 개에 오 와우 무슨 딸기가 스물두 개에 귤이 다섯 개에 토마토가 세 개에 당근이 두 개에 오이가 아우 진짜 많다 저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는데요 그냥 전 맛있어서 마셨는데 너무나 좋은 음미라서 몸매를 메꿔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음료수입니다 이걸 마셨네요 미에이로의 모델로서는 정말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새로운 앨범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